부산시는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한 교통 혼잡 정보를 시범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기존 CCTV는 단순 도로소통 상황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활용됐지만, 이번 서비스는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한 뒤, 신호 운영과 교차로 구두를 반영한 도로 혼잡 정보를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교차로와 가로에 대한 분석이 24시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